안녕하세요. 오늘도 107호실 배꼬벨링입니다. 반갑습니다. 비비면 잊지마.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다 한성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네. 어깨 넓이 가볍게 하시고요. 위아래로 가볍게 흔들흔들. 위아래로 가볍게 진동을 줘서 내 몸을 하나하나 다 깨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후 편안하게 호흡하십니다. 호흡은 내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전체 세포 60조개의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들에게 산소를 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우리 들이 호흡이 하기 때문에 호흡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정말 건강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네. 바로 하시고. 자. 오늘은 앉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구를 또 가까이 놓을게요. 네. 앉아서 오늘은 마치 시작을 할 텐데요. 가볍게 주먹을 치시고. 손바닥으로 하셔도 좋습니다만은 주먹 쥐고 가볍게 아랫배를 두드릴게요. 아랫배를 두드리는 건 우리가 단전치기라고 하죠. 아랫배를 가볍게 톡톡톡톡톡 한번 두드려보실까요? 톡톡톡톡톡. 여기 좀. 아, 제가 손을 좀 걷어야 되는 것 같아요. 보이시죠? 이런 것 같아요. 자. 톡톡톡톡 아랫배를 두드립니다. 아랫배만 두드리는 게 아니라 윗배만 두드리는 게 아니라 윗배만 두드리시면 좋습니다. 위아래 톡톡톡톡톡 가서 가볍게 두드리시면 될 것 같아요. 톡톡톡톡 두드립니다. 자, 두드리시면서 여기서 포인트가 고개도 좌우로 도리도리 하시는 거예요. 자, 두 가지를 하겠습니다. 어, 너무 복잡해요. 라고 하시면 단전치기만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 고개 좌우로 도리도리 하는 거를 그러니까 머리를 돌려서 뇌파를 바꾸는 거거든요. 굉장히 혼란스럽고 힘든 그런 안 좋은 뇌파에서 좋은 뇌파로 바꾸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통 일상생활할 때 우리가 델타파 이런 뇌파인데 이걸 알파파로 만들어주는 게 바로 뇌파 진동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나쁜 생각, 안 좋은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이런 생각하면 안 되라고 할 때 어떤 판빙인가요? 어, 이러면 안 돼. 그럼 머리를 흔듭니다. 그게 바로 내 몸이 알아서 내 몸을, 그러니까 내 뇌파를 바꾸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부정적인 거에서 긍정적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를 흔드는 것 자체가 뇌파를 조절해주는 거예요. 굉장히 좋습니다. 아기들 도리도리 하는 게 그냥 도리도리가 아니에요. 도리를 알라라는 의미로 도리도리 하기도 하지만 머리를 흔들므로써 긍정적인 뇌파로 되어주는 거예요. 바꿀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더 가볍게 두드리면서 머리 가볍게 힘드시면 돼요. 세게 이렇게 안 하셔도 되고요. 천천히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뇌파로 맞게, 가볍게 하셔도 돼요. 입은 살짝 벌린 상태. 입 벌리고, 네. 이 두 가지가 되시면 세 가지까지 하시면 좋은데요. 자, 세 번째 제가 말씀드릴게요. 당전치기 하시고 머리도리도리도리도 하시도록 하시고 세 번째는 바로 아, 에, 이, 오, 우예요. 입으로 아, 에, 이, 오. 입 근육을 많이 이렇게 이렇게 입 근육, 주변의 근육, 얼굴 근육을 많이 쓰셔야지 얼굴도 더 건강해집니다. 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입 근육, 입 주변의 얼굴 근육까지 많이 쓰기 위해서 아, 에, 이, 오, 우. 크게 크게 하시면 돼요. 아, 에, 이, 오, 우까지 고개 좌우를 하시면서 아, 에, 이, 오, 우. 아, 에, 이, 오, 우. 이렇게 계속 하시면 됩니다. 아, 에, 이, 오, 우. 그래서 이렇게 뇌파진동, 단전치기, 얼굴 근육 이렇게 자극하기까지 해서 세 가지 동시에 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나는 너무너무 힘들어. 그러면 단전치기만 하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말을 하고 있어가지고요. 뇌파진동은 일단 조금 멀추고 단전치기만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 있죠. 지금 장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극하는 거예요. 일하는 게 힘들었지? 내가 좀 마사지 해줄게? 라고 하면서 장을 이렇게 자극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을 계속 자극을 해주면 불편했던 장기, 그 다음에 무리가 됐던 장기는 통증이 있어요. 그 장기를 또 열심히 두드리고 마사지를 해주는 겁니다. 꺼내서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겉에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옆구리까지 해주셔야 신장까지 자극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톡톡톡톡 두드리면서 오 여기 좀 아프네? 그러면 더 두들기시면 돼요. 톡톡톡톡톡톡 두드리시고 자 이거는요. 뭔가 내건 피로하다. 머리가 아프다. 배가 아프다. 소화가 안된다. 한 시간 두드립니다. 한 시간 동안. 아랫배에 두드리고 옆에 위에 두드려요. 이렇게 두드리시고 뇌파진동까지 하시면 더 좋습니다. 밤에 2, 5, 5까지 하시면 더 좋습니다. 4시간 이렇게 하시면 두들기시면 정말 낫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이게 좀 심한 경우에는 한 번만 해서 안 낫기도 해요. 그러면 그 다음날 또 그 다음날 이렇게 며칠 연속으로 하시면 금방 낫습니다. 굳이 병원 안 가셔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정말 아프신 분은 병원 가셔야죠. 그런데 간혹 가다가 수술을 하셨거나 몸에 굉장히 많은 무리가 와서 이렇게 단전지기 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하지 마세요. 내 몸에 맞게 하셔야 됩니다. 어떤 운동이든. 아무리 좋은 운동도 내 몸에 맞지 않으면 안 하시는 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내가 많이 불편하다고 하시면 우선 쉬셔야 돼요. 우선 쉬셔야 될 뿐이만 그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 몸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앉을만 하다. 혹은 누워서 하셔도 되는데 누워서 하는 건 좀 불편하거든요. 앉아서 이렇게 톡톡톡 부드리는 게 제일 편하고 좋더라고요. 서서 진동하면서 하셔도 좋아요. 서서 하셔도 좋고 앉아서 하셔도 좋아요. 서서는 1시간 하기가 또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앉아서 1시간 정도 30분만 하셔도 좋습니다. 매일 10분은 좀 약해요. 30분은 하셔야 됩니다. 30분은 하시고 서서 하실 거면 이렇게 손바닥을 툭툭툭툭 두들기고 한 15분만 두들기셔도 좋습니다. 그럼 천번 두들기를 먹으면 자 이렇게 후 제가 만병통지자 감춰드렸습니다. 오늘 앉아서 반전지리와 뇌파순동 하기 1시간 하기 이렇게 하시면 정말 내 몸 관리를 꾸준히 잘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만 하셔도 하루에 한 시간에 투자를 하셔야죠. 네 좋습니다. 후 편안하게 숨 들이 마시고 내쉬고 숨 들이 마시고 내쉬고 네 자 고구를 가지고 내코부터 힐링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내코 펌핑 그럼 내쉬사 하시고 나서 바로 운동하시는 건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장이나 장기들이 소화하기도 바빠주겠는데 다른 자극들이 막 들어온다고 하면 제대로 집중해서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장기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얘네들도 자기 일을 일단 지금 당장 해야 할 일들을 먼저 하기에 놔두시고 한 2시간 후 가장 좋은 운동은요. 식사 전에 하시는 게 오히려 더 좋습니다. 식사를 하셨다면 한 2시간 정도 후에 운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볍게 펌핑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 몸에 작음을 주면서 어떤 생각 할까요? 아 좋다 아이고 편하다 아이고 좋다 그래서 이렇게 긍정적이고 좋은 생각들 많이 많이 해주세요. 그냥 아 좋다 아이고 시원하다 이렇게 한마디만 해주셔도요. 그냥 그렇게 느껴져요. 그 말을 말에 따라서 내 몸이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면 조금 더 좋아지겠죠. 조금 더 좋아지면 조금 더 좋아졌으니까 더 크게 이제 아 좋다 이런 말이 나오겠죠. 그럼 또 더 좋아집니다. 이렇게 계속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좋은 메시지 많이 말해주세요. 자 이렇게 운동할 때만 그런 좋은 메시지가 필요할까요? 일상생활이죠. 일상생활에서도 그런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내가 실수로 그릇을 꺼트렸어. 그럼 어떤 생각하세요? 어머 무슨 징조지? 무슨 일이 일어나려고 하지? 이런 생각이 언뜻 들지 않으세요? 내가 그릇을 깼으면 아 이거보다 더 예쁘고 더 멋있는 그릇 사라고 해석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는 예에 따라서 꿈보다 할머니죠. 어떻게 해석하는 예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막 좀 안 좋은 꿈을 꾸며 막 이 꿈의 회복을 막 찾아보는데요. 그 꿈을 내 식대로 좋게 해석을 하셔도 좋지 않을까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혹여 안 좋은 일이 일어나도요. 그 일을 내가 잘 극복하면 더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는 기회다 라고 하는 말이 저는 그 말이 정말 와닿는 말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힘들지만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알게 됐어요. 아 마스크를 끼니까 감기에 잘 안 걸리는구나 그것도 알게 됐잖아요. 미세먼지도 우리가 다 막아낼 수 있었고요. 폐렴 같은 것도 굉장히 천식 이런 건 많이 덜해졌다 라는 뉴스 기사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코로나를 조심하기 굉장히 위생관념도 철저해졌고요. 그래서 앞으로 코로나가 종식되더라도 그리고 위생관념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그 어떤 그 전염병이 돌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건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굉장히 그런 좋은 기회를 주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 몸을 잘 관리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도 우리가 뼈저리게 느낀 그런 기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자 그대로 내려놓으시고요. 자 배를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죠? 시계 방향으로 쓰러지겠습니다. 후 네 좋습니다. 자 이제 누워서 자 오늘은 위쪽을 조금 더 집중해서 자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꼽 위를 말하는 거죠? 자 배꼽 위쪽으로 명치가 있습니다. 자 명치 명치가 갈빛뼈가 갈라지는 건 명치이죠? 배꼽이 있습니다. 이 사이가 바로 중앙이라는 자리 중앙 중앙도 많이 닿게 해주시면 좋고요. 오른쪽으로 간이 있습니다. 간 왼쪽으로 위장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심장이 있죠? 심장 가슴 가운데 쪽 심장이 있고 양쪽으로 폐가 있습니다. 자 이쪽 상체에 어떤 자극을 이제 눈꼽 위쪽으로 많이 자극을 주시면 상체 쪽에 장리들의 자극이 많이 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 부분을 할게요. 배꼽 위를 얼른 또 같이 얼굴 뵙고 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부터 눌러주시면 돼요. 오른쪽 꾹 누르시고 내쉬면서 한 번 더 꾹 누르시고 내쉬면서 한 번 더 꾹 누르시고 조금 옆으로 가서도 꾹 꾹 꾹 꾹 꾹 꾹 내쉬면서 계속 내 몸에 집중하시면서 내 몸의 느낌과 내 몸의 상태 다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누르고 춤 내쉬면서 누르고 오우 누르는 건 너무 힘들어 하시면 펌핑하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일일이 체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랑 같이 이렇게 얼굴공수업 하셔도 내 몸은 맞게 하시면 되십니다. 숨을 호우 내쉬면서 호우 한곳을 하더라도 위에서 바르고 아래로 누르는 방법이 있고요. 또 각도를 달리해서 아래에서 위로 누르는 방법도 있습니다. 반대는 이쪽 위에서 아래로 누르시고 있습니다. 다 느낌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각도도 달리해가면서 다시 한번 쭉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떤 포인트를 찾았어요. 여기가 딱딱하구나 라고 찾아 쳤으면 그때 아래에서 위로 위에서 아래로 오른쪽 왼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달리 해가면서 자극을 다시 해주시면 됩니다. 위에서 위에서 해서 어느 정도 한계가 다 다르면 방향을 바꿔서 하시면 되십니다. 방법도 누르기 펌핑하기 문지르기 돌리기 여러가지 내가 할 수 있는 응용에서 여러가지로 해주시면 됩니다. 한가지만 있는게 아니에요. 자 중앙 로 오 여기 중앙 여기 명치와 배꼽라인 너무 세게 하시지 마세요. 가볍게 폼폼 폼 우리 배꼽을 님이 굉장히 국부적인 부분에 내가 막혀있는 곳으로 자극 자극을 어떤 부분에 직종적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큽니다. 그래서 누워 소량 조금 누르기만 하는 것 뿐인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굉장히 자극이 커요. 그래서 금방 피로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희한하게 나는 배에다가 뭐 대기만 하면 졸려 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당연합니다. 갑작스럽게 장기 배에다가 커다란 자극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단전지기 같은 걸로 배를 좀 은은하게 하신 다음에 남의 맥구빌링 하시는 게 좋습니다. 바로 막 누르고 하면 장기 등이 오히려 더 뭍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맥구빌링 하시기보다 가볍게 펌핑 이라도 먼저 하시고 나서 전체적으로 펌핑 하고 나서 내가 필요한 부분에 꾹 이렇게 눌러서 자극을 주시는 그런 방법으로 해주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건강해지려고 이렇게 운동을 하는데 운동하다가 오히려 뭉치고 아프고 이렇게 되면 또 식상하잖아요. 또 며칠 운동 쉬어야 되고 네 그러니까 내 몸에 맞게 그리고 이렇게 살살 내 몸을 달래가면서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기다르듯이 굉장히 소중한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 중에 하나가 내 몸입니다. 소중한 건데 함부로 하시면 안 되잖아요. 차근차근 소중하게 잘 관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복구도 내려놓으시고 편안하게 두 손 바닥에 숨 들이마시고 내쉬고 숨 들이마시고 내쉬고 하나하나 대 내 몸의 힘을 쫙 다 빼십니다. 내 몸 전체의 에너지가 박힙니다. 무겁고 정체되어 있고 탁했던 에너지들은 다 빠져나가고 가볍고 밝고 환한 좋은 에너지들이 나에게 들어온다 라고 상상하십니다. 머리끝 뇌패를 통해서 얼굴로 목으로 어깨 팔꿈치 손목 손바닥 장식으로 가슴에서 뇌패를 통해서 영체 반전의 고관절 허벅지 무릎 종아리 발바닥이 엄청까지 뇌패를 통해서 내 몸의 에너지가 바뀌었습니다. 더 가볍고 더 편안합니다. 더 편안합니다. 오늘은 내가 운동 이후에 활리를 생각해 보십니다. 운동이 끝나고 났을 때 집안일을 할 수도 있고 약속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 오늘 할 일들을 쭉 정리를 해보십니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천천히 숨이 마시고 후 내쉬고 숨 들이 마시고 호흡을 내쉬고 네 좋습니다. 딱 붙여서 뜨겁게 문져라주십니다. 문지르고 문지르고 꾹 눌러서 문지르면 조금만 문질러도요. 손바닥이 후끈후끈 뜨거워집니다. 제가 어깨 맞는 손바닥을 눈에다 대고 눈을 뜨고 문통자를 돌립니다. 얼굴도 환하게 쓸어주세요. 아이콘 네 따뜻한 손바닥이 이렇게 얼굴에 내리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요. 얼굴이 아주 화려지고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대로 손깍지로 기지개 쭉 하시고 네 기가 쭉쭉쭉 늘어납니다. 아이고 좋죠 자 오른쪽 다리 들어서 넘기고 바로 왼쪽 다리 들어서 넘기고 바로 자 오른쪽 다리 잡아당기십니다. 후 내려놓고 왼쪽 다리 잡아당기기 바닥까지 바닥까지 오른쪽 다리 다시 한번 잡아당기고 네 얼굴 무릎 가까이 대고 네 좋습니다. 왼쪽 다리 얼굴 들어서 무릎 가까이 바로 자 이제 두 그릇 다 들고 고개도 두 그릇 오른쪽으로 네 바로 아 좋다 네 자 다리 한쪽 들고 몸 비틀어서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이렇게 몸과 마음이 편안한 운동을 했으니까요. 오늘 하루도 아주 행복하고 편안한 날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